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잘 소식을 расскажу 비영회를 한번 찍어봤어요 이번에는 오늘의 스터뜬의 비영회 연기 이렇게 커지면 돼요? 거기 숨 쉴 거야? 아 근데 원래 학교명 내일 찍으면 돼 아 내일 모의고사구나 목요일날 찍으면 돼 아 목요일날 목요일날 아 목요일날 너 치마 있어 짠 다시 봅시다 기념장 두번째로 같이 하는데 럭키암인러브 프렌즈 할 때 두 번째 때 프렌즈 좀 길지 않아 그거 그냥 짧게 할 거야 몰래대로 이렇게 거쳐 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연습을 끝내고 친구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다고 해서 거기로 넘어가서 밥을 먹고 연습실에 갔을 겁니다. 저희 학교 베이스예요. 안녕하세요 멋쟁이입니다. 씻을 겁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반쯤 된 것 같아요. 씻고 올게요. 와 더웠어요. 엄청 엄청 이쁘게 생겼네요. 엄청 엄청 이쁘게 생겼네요. 아 buzzee. 인터뷰. 운이 보이지 않으러 편집할 수 있어요. 옆에서의 교수님을 먹는각이 그래서 또 오기만들이나 감사합니다. 또 오기만들입니다. 또 오기만들이나 봄에 어디서 쫓은 닭송이 됩니다. 촬영 끝 이렇게 세트장도 있습니다 저기 안에서 찍었어요 그러면? 네 지금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찍을 수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으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아니 갑자기 초등학교 2학년으로 안녕하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업다우님은 해줘야죠 다우님이요 18? 정답 아 진짜? 네 빠른 년생이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바뀌래요 바뀌래요 근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촬영이 끝나고 지금 바로 연습실로 안 가고 친구 너무 배가 고파서 사라지 안 고마워서 그래서 친구 집으로 와서 친구랑 같이 여기서 밥을 자취방에서 바로 먹고 그리고 저는 그냥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 좋아요 아니요 네 여기 가방 아 아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